안녕하세요. 토요일 배우 최원석입니다. 자, 각 번 답을 드릴게요. 영화를 보다 운동 운동하다 여행하다 여행하다 이렇게 말해 일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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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말해서 말해? 여행 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주일이 일주일이 여행하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다음 주에 쇼핑하다 쇼핑하다 수영하다 외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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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막을 만나면 공포의 방법도 제가 지금 제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 외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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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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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딸바 더 합디옵냐 친구를 만나다 친구를 만나다 산책하다 산책하다 가다 소풍 가다 야유회를 가다 야유회를 가다 야유회를 가다 야유회를 가다 야유회를 가다 어게 반영이야 구입금 답사이 책을 읽다 책을 읽다 책을 읽다 그니까는 구입한 발음주의들이 공포의 읽다 읽다냐 공포의도 읽다 읽다 이렇게 반영이야 읽다 읽다